아 영화 속에서 상상만으로 그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왜 걱정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웃을 일만이 아닌 것이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우리 좀 생각해 볼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팬데믹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잖아요 지금도 뭐 완전히 여파가 끝난 건 아니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 두기 사회적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노는 것들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게 되고 같이 파트너로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을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는 애인들은 만나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도 해서 화상 채팅으로 하기도 하고 화상 섹스 같은 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신들은 짝이 없는 독신들은 자유행이 많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 포르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과학을 발달시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인간들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이 영화라고 한다면 이미 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마블의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도 계급 차이가 있어서 부자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은 하늘 위에 도시에서 살고 하층계급 혹은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지상에서 사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를 했던 알리타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그랬고 또 2005년에 나왔던 아일랜드라는 영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 이완 맥글리거 하고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던 인간복제에 대한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 상상으로만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속에서 상상만으로 그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왜 걱정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인간의 상상은 다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는 달을 보면서 달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달도 갔고 그리고 이제는 화성, 더 먼 곳에 별로도 로켓을 보내고 있고요 그 이런 인간의 상상은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 인공자국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그 유전자 편집가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인간들 계급과 신분과 직업까지 전부 다 맞춤이 된 아기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한 적이 있고 스타워즈나 매트릭스나 도라에몽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다 인간 복제에 대한 이야기들 AI나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어떤 생식이나 인간의 사랑과 성에 작용하는 과학의 문제들도 발달을 거듭하다 보면 그걸 정말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임신하지 않고 아기를 가질 수 있나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또 그 사람과가 아니더라도 이상적인 그 쾌감이 다 만족되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신하지 않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건 대리부, 대리모를 통해서 혹은 정자기증 통해서요 얼마 전에 그 방송인인 사유리 씨가 그 정자기증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그런 정자를 택해서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또 행복하게 육아를 하는 엄마로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 이미 정자기증이나 난자를 냉동시켜서 냉동됐던 난자 가지고 또 그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그 3년 전에도 인공자궁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이렇게 생명공학의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이죠 공동 참여해서 인공자궁 개발을 성공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인공 바이오팩 같은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니고 태아양을 인공 자궁에서 길러낸 성공한 경우가 있고요 현재는 여전히 바이오백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여성 자궁의 내막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곧 여성 자궁 내막의 환경을 가진 좀 더 자연스러운 여자의 자궁의 환경을 가진 인공자궁이 개발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생식세포가 아니라 피부세포에서도 아이를 만들어내는 복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상처가 쓸리거나 피부를 절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내 아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보면 그런 인공자궁이 생긴다는 얘기는 인간을 복제한다는 얘기는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물론 자궁에 손상을 입은 여성이라든지 출산의 고통을 피하려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출산이 가능해질 거고 조산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자궁에 넣어서 아이가 완전하게 자라게 한 다음에 출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생물학적인 성별을 나누는 생식 차이가 없어질 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꼭 여자가 얘기를 낳는 게 아니고 인공자궁만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정자 기증이나 난자 기증으로 생식 세포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 세포로도 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여자나 남자나 누가 아기를 낳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스트 젠더리즘이라고 해서 여성 해방의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성의 도움 없이 남자가 아기를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을 것인가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일랜드에서 물론 이건 영화 속의 상상이기는 하지만 그 복제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순도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들을 복제하지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각하는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복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인간 복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혹은 왜 나의 어떤 장기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됐을 때 그것으로 치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공자궁 하나만 봐도 인공자궁이 개발되면 태아가 신생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환경에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유전자 편집가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아마 그렇게 되겠죠 아이큐는 몇 이상, 피부색은 무슨 색, 눈은 어떤 색, 머리카락은 어떤 색 뭐 혹은 EQ까지도 따질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맞춤하기들이 막 태어나겠죠 그렇다 보면 인간의 다양한 형질들이 굉장히 그렇게 축소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인간들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인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복제 인간들이 많아짐으로써 장기 매매나 인시 매매 같은 인권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진화생물학자 홀데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2074년 안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20년이니까 한 50년 안에 그 인공자궁에서 출산이 일어날 거고 그 후로는 인간 출생의 30%만이 자연적인 출산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칠, 그분이 50년 후에 문장, 이런 에세이들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훨씬 더 안락하고 활기 있고 쾌적하고 즐거운 삶을 살겠지만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통찰 없으면 굉장히 인간의 삶이 황폐해질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섹스로봇, 인간 복제, AI 개발, 여러 가지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계속 정말 발달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과학자들은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호기심 혹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학들이 자본하고 권력하고 결탁할 때 우리 손을 떠날 때 이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기 전에 우리 한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꺼내놓고 합의도 구하고 통찰하고 또 윤리적인 그런 기준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